오늘 사장님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. 현실에 대해서 대학에 관련된 얘기, 저희 직업에 대한 얘기 너무 좋게 잘 들었고 책으로 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먼저 듣고 또 사장님의 소감을 들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,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제가 뭐 해야 될지 이제 다시 한 번 감명받는 시간이 있던 건데요. 감사하고요.